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토익 천재 연두색 개정판 1탄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난리나 오늘 영상시간 정말 우리가 다 영상 끄고 나면 다들 많이 늙고 흰머리 많이 생길 오래 걸려 짜증나 오늘 우리 뚱뚱이 Part 3를 드디어 우리가 접견하는 시간이군 Part 3는 문항수가 참 많아 32번서부터 70번까지 너무나 뚱뚱이 문항수가 39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파적이고 차별정신이 굉장히 심한 강사로서 정말 쓸데없이 Part 2의 마음의 고향과 소울을 느낍니다. Part 2 못하시는 분이 Part 3 갖고 어떤 원한을 풀겠다 좋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지묵지하게 좋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art 2를 진짜 잘해야 돼. Part 2 몇 번에 걸쳐서 난리를 쳤잖아. Part 2는 정말 소름. 너무 억투더지.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이불자리 덮고 생각하면 답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Part 2는 되게 억지스러운 뭔가 구리구리한 세계들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그거가 필요하다면 와 나 얘 피폐하지. 진짜 너무한다 진짜. 보기 나와. 보기가 나와. 문제도 나와. 폭주기관차 쫙 나와. 근데 말이 많아. 그냥 짧은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 그러니까 뭐 이래?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근데 그 대화를 완전히 긴 대화를 심취해서 듣게끔 우리 성우들이 가만히 날 냅두지 않는다. 보기가 너무나 다채롭고 보기가 죽적적 길게 나오는 건 세상 길고 종이 뚫을 지경. 동시에 해야 돼. 동시 통역과도 이런 통역은 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자꾸 원안을 풀려고 그러냐면 읽어야 돼. 완벽히 읽어야 돼. 완벽히 읽어야. 근데 듣는 내용의 달팽이관 실종 상태가 그대로 되고 있는 데서 거기서 완벽히 읽어야 돼. 이거 리딩 아닙니다. 여러분.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지선답 보기가 나오면 되게 막 너무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대화는 끝났어. 성우들의 대화는 끝났는데 나는 아직도 문제 읽고 있어. 되겠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꼼꼼한 엄청 엄청난 눈보다는 되게 민첩한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꼼꼼한 귀가 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큰 귀가. 나 이 시대에 정말 번역가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영상은 틀 필요조차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말 빨라요. 얘네 말 빨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필요한 거 위주로 들어가면서 현실성 있게 민첩한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눈이 왜 느린지 정확히 얘기를 하면 보기가 길어져서 느린 게 아니고요. 사고가 막혀버려요. 하수도의 머리카락이 쫄라락돌아들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대화 중에서 얘들이 주구장창 얘기를 하잖아. 주구장창. 매니저 오빠 어디 갔어? 매니저 오빠한테 연락해 빨리. 그래. 나 너무 잘 들었어. 매니저가 소름끼치게 잘 들었는데 보기 중에 이 언니가 뭐하라고 그랬는가? 매니저한테 연락해 빨리. 이게 또하리를 딱 틀고 보기했는데 매니저가 보기에 없어. 죽을 때까지 없는 거야. 이 보기는 계속. 그러면 아 나 못 들었어. 이렇게 아니요. 들었어. 들었지만 영혼줄을 붙들고 있지만 매니저가 보기에 없는 이유는 짜증나게도 우리 매니저가 뾰로롱 바뀌어 버리지. 뭘로 바뀌냐면 난리도 아니다. 슈퍼바이저. 아니면 어떤 부서의 우두머리니까 해. 또 저러고 있다. 이런 걸 뾰로롱 마법. 패러프레이징. 그런데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느려지는 거야. 이게 듣는데 찾기가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정말 안 되는 것 때문에 끝장이 난다. 그래서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나는 그쪽으로 단어를 정리한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A, C로 모든 것을 다 섭렵하겠다. 그거는 절대 안 되지. 그리고 파울3는 각 공가다가 세 명이서 대화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은 둘이서 대화를 신명나게 합니다. 그것도 성별도 사이좋게 남자 성우 한 분, 여자 성우 한 분이서. 그런데 나중에 남남녀, 여여남이 한 번씩 끼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 골자가 남녀 간의 대화인데 이게 너무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남녀 간의 성별이 구별된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woman, what does the woman say? 여자가 뭐라고 말했니?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여자의 목소리에서 나와야지. 남자 목소리가 뭔 소용이 있어? 그냥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지. 그런데 질문 자체가 여자에 따르면 여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가 지난주에 뭐했대? 이러면 이게 쌍방의 인트랙션이기 때문에 남자가 괜히 또 아는 척하면서 너 지난주에 이거 했다며?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되 기본적으로 woman man의 성별 구별은 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건 알죠? 확률은 무서운 거예요. 보기가 4개가 있잖아. 그런데 4개 보기 중에서 정답은 몇 개 개? 고작 한 개. 고작 한 개. 귀요미, 해귀요미 한 개. 세 개는 바라라 오답이지. 그래서 4개의 보기 중에 뭐가 정답인지 미리 아실 줄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답이 막 바글바글한 걸 갖다 너무 열과성을 다해서 읽으시는 거 정말 열정망비일 수도 있다 생각보다. 그리고 part 3, 4 같은 파트는 되게 교묘한 낚시가 좀 있기 때문에 정답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이다 한 열 개가 귀로 들어간 느낌으로 정말 탁 하면서 10년치 트림 나오는 느낌으로 딱 발음을 정확히 들려주는 게 오답이고 하필이면 그게 보기에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보기를 열심히 읽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뭘 물어봤는지를 똑바로 그 근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문제를 읽으실 때 질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요, 장소 이름이요, 아니면 실전 표현 이런 거는 장난 아니지 필수템이지.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그 문제가 바로 뻑 정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보기에 너무 강박을 가지고 완벽히 주술사처럼 읽을 필요 없다. 시각정보영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들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각정보영경은 역정도를 확인해라. 의도 파악 문제는 가산점이다. 뭔 얘기인지 원. 여러분의 책에서 우리 무료 강의. 그런데 무료 강의라서가 아니라 강의 수가.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무료든 유료든 지금 이게 천재고 10회 분량의 책인데 이거를 갖다가 10강에 어떻게 끝내. 그러니까 못 끝내지. 그래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테스트 1회부터 3회까지 랜덤으로 추렸잖아. 몇 개씩. 그러면 이거 보면 짜증난다 정말 내가 틀리는 것만 저 박해오는 귀신처럼 그것만 빼고 얘기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강의 수가 늘어지게 많아도 정이 드는 게 아니라 지겨워. 권태감이와. 그런데다가 파트 1부터 4까지 모든 파트가 강사부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의사의사 해주면 시험장 가면 또 내가 막혀버리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문제들을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귀가 어떻게 작용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스크립트하고 해설지가 딸려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랜덤일을 추린 것이 여러분의 책 연두색 책에서 테스트 1회에서 41회에서 43번을 추려보았어. 실제 파트 3는 32번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 또 하자면 정말 옛날 옛적. 얼마 몇 년 전에는 파트 3 41번부터 시작한 세월도 있었어. 그 시기도. 그래서 괜히 기념하고자 한 번 넣어보았던. 근데 32번서부터 시작이야. 요즘 토익은요. 그래서 32번서부터 70번까지예요. 저는 어떠한 힌트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누가 힌트를 주나요. 자 화면을 정지하세요. 제 얼굴이 어떻게 되든. 정지하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읽어요. 근데 이거 읽는 걸 갖다 2시간 동안 읽을 거예요. 그럼 시험은 끝날 거예요. 한 문제당 여러분한테 부여된 시간은 고작 4, 5초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문제들을 언제 읽게 되냐면 바로 앞선 피스 38에서 40번을 듣고 나서 송우 오빠가 문제를 하나씩 진득하니 읽어주면서 꿀성대와 함께 중간중간에 시간을 텀을 잠깐 줍니다. 그때 우리는 빠르게 손수치면서 41에서 43번을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틀을 영혼까지 모아도 한 15초 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준비 시간으로 15초 정도 잡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계가 15초가 되었다라는 양심의 경종이 울리자니 그러면 재생 버튼을 눌러서 바로 화면을 보시고 음성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신을 개인적으로 무료 인강이든 유료 인강이든 인강을 보실 때 제일 좋은 점은 이미 너무 확실하게 들어놓고 답을 다 아는 상태로 그냥 해설 강의처럼 보면 강사가 괜히 말만 늘어지는 느낌이고 재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듣는 것도 좋아요. 처음부터 책 펴놓고 답 모르는 상태에서 그 피스의 문제들 먼저 빠르게 읽어놓고 바로 청취하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그러고 나서 또 하고 괜찮네. 어쨌든 여러분이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틀 건데 그 전에 먼저 준비 시간 너무 길게 갖지 마세요. 일단 청취 한번 해보죠. questions 41-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ll right. I've got your delivery unloaded. Here's the invoice. Please look it over and make sure everything is correct. Let's see. Um, it looks like there's supposed to be two more boxes of the seedless grapes. Oh, you're right. Sorry about that. Maybe I left them in the back of my truck. Let me check that. I'll be back in a moment. All right. I'll wait here and I won't unpack anything until it's all here. Number 41.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여러분 꿀성대. 여러분이 Number 41.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어? 그만 써봐. 뭐라고 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러실 때가 아니라고. 실제 시험장 가면 Number 41 이러면 와, 나 넘어가라고. 4에서 6번 맞추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고민할 시간 주는 거 아닙니다. 뒤에 거 미친 듯이 읽을 시간 주는 거예요. 자, 박혜은이 시험장 가면 정답 맞추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죠.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 답을 미리 받거나 정리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와, 나 이게 이렇게 빨리 읽힌다. 박혜원이 뭐라고. 그제?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걸 선점했을 겁니다. 자, 제가 아는 무언의 행동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부분에 키워드를 잡고 있는 거고요. 키워드 잡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자, 질문부터 먼저 잡아보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 What man ask입니다. 성별이 같이 나오면 앞에 있는 애가 보통 말하는 애입니다. 그런데 ask가 뒤에 투부 정사라는 삿갓을 딱 쓰고 끝나면 물어본 게 아니라 요청한 게 됩니다. 결국에 남자가 언니한테 뭘 요청할게? 약간 이런 거고 두 번째 문제 우중충하다, 아주 우중충해. 뭔 문제점이 있는데 여자가 언급한 문제점이 뭐야? 그럼 남자 목소리는 아무짝에 여기서는 도움이 안 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남자 그 다음으로 뭐 할 거게? 근데 will next 구문이네요. will next는 조금 미래의 계획이고 대화 끝나고 나서 이제 할 행동을 물어봤기 때문에 초반, 중반보다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끝으로 가면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추천하는 보기를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보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기에. 근데 ABCD 보기를 안 읽는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읽긴 읽습니다. 근데 읽긴 읽는데 솔직히 내가 고백할게. 솔직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보기는 여러분 Review, Schedule, Sign, Choose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보기는 뒤에 목적어가 훨씬 잘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요게 미친듯이 잘 들려도 여기 앞에 동사가 의미가 틀어지면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독특하게 동사 원형 시작 보기는 앞에 동사를 더 신경을 써요. 보통은. 그리고 뒤에 거 목적어 역할의 단어는 어차피 들려주겠지라는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딜리버리가 500만 번 들려도 스케줄 안 들리면 정답 안 된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Review, Schedule, Sign해라, Choose해라 여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먼저 힘을 실을 거고요. 여자가 언급한 문제점인데 보세요. Address, 주소 문제군. Some goods, 상품 자체의 문제군. Staff member, 사람이 문제가 있어. Some boxes, 박스의 문제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기 A, B, C, D에서 마침표에 있는 점점이 좀 보소. 점점이가 있으면 문장 보기거든. 근데 문장 보기는 사람이 투지가 생겨. 많이 읽고 싶은. 그죠? 근데 많이 읽고 싶은 투지가 생기지만 확실한 건 이걸 다 읽으려면 눈이 느려지거든. 근데 주어가 다 시, 주어가 다 히, 주어가 다 잇 이게 아니고 주어가 막 다채로우미가 있잖아. 그러면 주어가 되게 힘이 있어. 그래서 힘이 있어서 주소, goods, 멤버, 박스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딱 눈으로 봐요. 순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A, B, C, D 중에 라임이 좀 비슷한 게 뭐예요? 좀 비슷하지 않아 뭔가? 그죠? 얘들 장난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딱 보기를 잡아서 주어가 다 다른 문장 보기는 주어를 일단 신경을 쓰고 너무 읽으려고 강박을 부리지 마세요. 근데 주어가 좀 겹치는 애들만 끝에 힘을 같이 잡아 두시면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보기 C는 staff member 보기 A는 address만 둬도 되고요. 보기 B는 goods, missing. 빠진 물건 있잖아. 보기 D는 boxes, heavy. 무겁잖아, 박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남자가 앞으로 할 행동이에요. 완전히 길다. 근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지.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보기라서 누구든 뒤에 목적어가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start, 시작한다. look in, 찾아보다. contact, 연락하다. print, 출력하다를 먼저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불안하면 바로 뒤에 짐 푸르는 걸 시작. vehicle를 찾아보다. supervisor한테 연락. print, label,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는 같이 서브가 된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자, 첫 번째, 스크립트 책에도 있어. 첫 번째 문제, 정답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게 맞췄다. 그죠? 내가 맞췄는데 이제 세부 페이지 보죠. 첫 번째 문제, what does the man ask? 부분에서 우리 호주 오빠인지 영국 오빠인지 우리 오빠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All right, I've got your delivery unloaded. Delivery is unloaded. 내려놨고요, 고객님. Here's the invoice. 여기 invoice 있잖아. Please look it over. Please look it over. Look it over 좀 해줘. 뾰로롱 보소. 뾰로롱 보소. 이게 진짜 고독점 가는 거지. invoice 듣고 정답 맞추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look it over 해서 look over는 보다가 아니라 검토하다예요. review. 이게 되니까 진짜 맞는 건데. A로 하겠습니다, 정답. 그리고 이거 좀 봐주면 안 될까? 스크립트 외우는 거 말고 이거 해주면 안 될까? 아무 노트나 준비해. 계속 노트 살 필요 없다. 소름끼치게 서랍 열어보면 노트 진짜 많아. 앞에 몇 장만 떼어.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구구절절 쓰지 말고요. 스크립트 옮겨 적지 말고요. 노트에다가 look over, review 정리해 놓으세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요 한 번씩. 제 실제 수업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여자가 언급하는 우중충함. 우중충함을 찾아보겠어. It looks like there's supposed to be two more boxes of the... 낚이면 안 돼. two more boxes. 아, 씨 없는 포도 두 박스 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요. 박스 무겁잖아. 이거 아니잖아. 결국에 포도 두 박스 어디 갔대?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some goods are missing. 결국에 seedless grapes가 two more 있어야 돼. two more.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고 빠졌어, missing. 이런 것도 패러프레이즈 정리하고 있죠. 어찌됐건 눈이 느려지는 건 단어빨이 부족한 게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으로 할 행동 보죠. Oh, you're right. Sorry about that. Maybe I left them in the back of my truck. 어머 세상에 딱 걸렸어. 내가 갖고 와서 먹을라 그랬는데, 참나. 아우, 죄송해요. 제가 트럭에다가 뒤쪽에다가 놔뒀나 보다. Let me check that. I'll be back in a moment. Let me check that.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는 일단 패러프레이즈, 철두철미한 거 보소.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트럭, 비히거 이것도 정리 뺐죠. 그리고 룩, 착 정리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컨택트, 연락하겠다. 프린트, 인쇄하겠다. 스타트, 스타트 파킹. 짐 내리는 것이 아무도,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됩니다. 상대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든 이 남자의 앞으로의 계획은 B가 정답입니다. 빠르게 정답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47에서 49번, 여러분의 책 테스트 1회에서 발췌한 47, 49번인데 와, 나 미치겠다. 고수의 향기. 10년치 내공 쭉쭉. 48번, 세상 무서운 문제 나오셨군. 이거 잘 봐두세요. 진짜로 무섭습니다, 이 문제. 이런 거 화자의도 파악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 문제가 왜 무섭냐고? 갑자기 대화하다가 나한테 카운트다운 아무도 안 해주는데 자, 이제 나와. 저 문장 나와. 저 문장 말하기 5초 전. 5, 4, 3 아무도 안 이뤄는데 갑자기 미친듯이 이루어지는 대화 중에 He told me three days. 라고 얘기를 한 게 언제든 훅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 뭘 해요? 그런데 He told me three days. 하고서 한참을 기다려주지 않고 대화는 신명나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ABCD 보기 중에 순간적으로 여자가 He told me three days. 라는 말을 하는 이 순간에 얘가 이런 말을 왜 했는가? 얘는 이걸 유추하는 것 자체에 뭔가 번역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동시에 이 밑에 문제 악에 받친 거 보석 완전히 긴 거 보석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방치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화자의도 파악 문제가 등장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힌트 없이 일단 여러분이 수답하시고 15초 정도 준비가 끝난 후에 재생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화면을 보면서 재생을 눌러주세요. questions 47-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Ms. Ashford. This is Richard from Peterson Company.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needed a work crew to mow your yard and trim some bushes at your property. We can send a team there sometime next week. Actually, I already got a call earlier from someone at your company, Robert. He told me three days. Let me check our system. Oh, you're right. He's got you listed for Friday at 9 a.m. And you should know that since you're a new customer, you will get 10% off the fee. I really appreciate that. Number 47. Where most likely does the man work? 자, 대화 종료됐고요. 저는 지금 무언으로 뭐하고 있냐면 키워드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확인해보죠. Number 48. Why does the woman say He told me three days. 이렇게 긴 보기를 너무나 열심히 읽으면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어서 줄이고 있습니다. Number 49. 자, 제가 줄여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깔맞춤을 이루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박혜은이 정답 맞추는 타이밍 보죠. Hi, Mrs. Ashford. This is Richard from Peterson Company.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needed a work crew to mow your yard and trim some bushes at your property. We can send a team there sometime next week. Actually, I already got a call earlier from someone at your company, Robert. He told me three days. Let me check our system. Oh, you're right. He's got you listed for Friday at 9 a.m. And you should know that since you're a new customer, you will get 10% off the fee. I really appreciate that. Number 47. 종두드려. 종두드려. 스크립도 건너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답 확인. 자, 이제 세부 페이지. Where most likely the 오빠 워크, 맨 워크, 근데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needed a work crew to mow your yard. 잔디를 깎아대고 trim some bushes. 나무 가지 치고 난리 났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랜스케이핑. 저는 랜스케이핑입니다. 등에서 퇴업 돌아가고 막 로봇가. 파라프레이징. 랜스케이핑이 조경입니다. 조경이기 때문에 정원 관리서부터 나무부터 삭삭삭삭 이쁘게 머리 잘라주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 잘라주고 그러니까 정답은 랜스케이핑 컴퍼니고요. 리얼라스테이트는 부동산이에요. 여기 아파트 모델하우스 여기 분양가 막 이래야 돼. 거기는. 그래서 빼고. 인테리얼이 뭔지 알죠. 실내야. 아니 타잔이야. 타잔이냐고. 밖에가 집이냐고.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아니야. 거실 바꾸고 칠레 조명 바꾸고 말해야 돼. 컨스트럭션 비즈니스. 새롭게 뭘 지어야 돼. 나무 장가지 다듬고 잔디 깎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컨스트럭션은 뭘. 새롭게 짓는 거예요. 여기 놀이터 하나 저기 지을라 그러고 여기다 주차장 하나 짓고 이런 거. 글쎄 이 문제의 정답은 랜스케이핑. 파라프레이즈는 딸깍딸깍 걸리는 거 정리합니다. 마우, yard, 트림, 부시스 이런 거를 랜스케이핑. 두 번째 문제. 와 나 이게 싫다. 그죠. 이게 싫은데 이 문제보다 제가 정말 강투도 추하는 거는 정말 고수님들은 48번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요. 결국에 48번의 느낌이 점점점점점점 좋지 않으면 그걸 현실 부정하지 않고 난 49번을 획득한다. 라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요. 다음 편에 처음에 3days 라는 말 바로 앞 문장 바로 뒷 문장에 어차피 힌트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캐치하거나 변환에 실패했어. 그리고 히트홈의 3days 를 들은 지가 5만 년째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와. 난 점점 불안한 느낌이 오고 점점 땀이 난다고 점점 짜증난다고 그렇지만 인정하라고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러면 49번을 정신을 차리고 캐치하셔야 됩니다. 화자의도 파악 문제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굉장한 난감함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보다 이 위아래 딸깍거리고 남아있는 다른 문제가 더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감점을 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49번을 신경 쓰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요. 근데 오빠가 다음 주에 저기 뭐야 작업할 사람 보내준다니까 사실 제가 귀한의 회사의 직원인 로버트한테 이미 전화 받았더니만 3일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음 주가 아니고 3일이라고 그랬어. 확인해볼게. 어 그러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로버트 씨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3일이라던데? 라고 했지 로버트가 있는 팀으로 보내줘요. 로버트가 저하고 현재 굉장히 좋은 사이입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스파스펙 팀을 요청했다거나 정말이지 유감이다 진짜. 혹은 엄청난 컴플레인에 대해서 내가 대답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clarify schedule. 그 스케줄은 들린 적 없지만 3 days up and next week 결국에 이걸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건 스케줄. 그죠? 어느 정도 패러프레이즈하고 장난이 좀 들어간 거죠. 근데 clarify는 명료하게 하다. 뭔가 명확히 하다. 확실히 해도다. 그러니까 감출한 얘기야 3일 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마침표가 있는데 악의 마침 길이를 보소. 너무나 길죠. 근데 주어를 보니까 대단한 깔맞춤이 있다. 쉬쉬 컴퍼니 컴퍼니 2대 2 완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뭔가 겹치는 성분이 되게 강하면 어차피 앞에서부터 성실하게 읽는다고 해서 큰 변환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말 나올 정도 내가 의미가 잡혀질 정도의 줄을 긋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줄을 긋는 거 기껏 그어 놓고서 다른 거 다 읽을 거면 뭐하러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신경 써서 읽게 되면 디스카운트 on the work 작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비는 로얄티 프로그램 로얄티나 단골 고객으로 계속 오는 사람들한테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거야. 그리고 보기씨는 make a change 뭘 변경한다는 얘기 그리고 보기 뒤는 call quickly 빨리 전화 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오빠께서 말씀하셨어요 since you are a new customer 당신 신규 고객이라서 you will get 10% off the fee 10% 할인받는다 그랬더니 I really appreciated that 그리고 끝났거든 정말 고마워요 이것이 여자가 기쁜 이유가 되면서 질문 자체가 질문도 약간 바뀌었지만 파라프레이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0% off from 디스카운트로 빨개 눈으로 가줘야 되거든 그리고 appreciate 고마워한다 이것이 의미적으로 질문에서는 be pleased 매우 흡족해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결국에 파라프레이즈가 되는 게 많이 보여지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모든 보기가 파라프레이즈 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발음 민망할 정도로 잘 들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틀린 게 있어요 연연하거나 기분 나빠하실 때가 아니라 나 좋은 책으로 고난이도 실전을 잘 준비하고 있다 뭐 허황되기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적당합니다 자 59에서 61번 역시 테스트 1회고요 힌트가 없지롱 자 15초 동안 준비 끝나면 재생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I'm doing a pantry renovation in my home and I have a question about your inventory certainly ma'am how can I help you well I was looking at the ceramic tile you offer over on the shelves in the corner it doesn't seem like much do you really have just a few patterns to choose from we just had our big annual sale so we are out of stock on a lot of goods at the moment we'll be getting more in next week so it would be better to stop by again then I'm sure you'll be able to find something that suits your needs number 59 what project is the woman working on 일단 키워드 긋는데요 59번은 약간의 낚시도 있을 수 있을 만한 패턴이니까 이런 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number 60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it doesn't seem like much 엄청나게 무책임하게 되게 꼬리만 짧게 잡은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완벽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number 61 what does the man recommend doing 그치 자 이제 박혜원 정답 타이밍 비교해 보도록 하죠 excuse me I'm doing a pantry renovation in my home and I have a question about your inventory certainly ma'am how can I help you well I was looking at the ceramic tile you offer over on the shelves in the corner it doesn't seem like much do you really have just a few patterns to choose from we just had our big annual sale so we are out of stock on a lot of goods at the moment we'll be getting more in next week so it would be better to stop by again then I'm sure you'll be able to find something 사투를 벌였다 느리 눈과 함께 바뀌어 오는 그래도 정답은 다 맞췄지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excuse me 죄송하 저기요 이렇게 안 돼요 excuse me 가 시작하면요 약간 매장이나 어떤 현장에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친한 사이는 또 아니야 그래가지고 약간 고객 대 점원 이렇게 될 때도 되게 많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낯선 사람한테 말 걸 때 저기요 이럴 때가 많이 써요 근데 그 뒤에 I'm doing a pantry renovation 근데 pantry가 뭐냐면요 회사에 있는 공간이라면 커피포터 칙칙칙칙칙칙 있고 뭐 이렇게 과자들도 수납장에 놔두고 뭐 이런 식의 탕비실 같은 거나 약간 식료품 같은 걸 놔둘 수 있는 공간 그걸 집에다 두면 부엌 어디 한켠에 뭐 이렇게요 뭐 그 pantry pantry renovation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집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question 있네요 inventory 돼서 inventory는 어떤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그리고 재고 이런 거죠 결국에 건물 확장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new house 아니야 원래 있던 집이야 그리고 보기 the office 사무실 아니야 홈이 들렸거든 근데 아까 낚시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ing 깔맞춤으로 시작하는 보기는 사실 ing 자체적인 부분보다는 뒤에 목적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의 줄을 그은 건데 다 장소잖아 다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애 또 약간 근데 헷갈릴 것 같았는데 내 홈 안에 있는 pantry renovation 대놓고 빡 그래가지고 b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paraphrase를 정리한다면 pantry를 하나의 room 공간으로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이 여자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working on 이라고 봤을 때 이 여자가 실제로 말할 때는 doing a renovation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work가 do 정도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정리하고 있는 번뇌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니가 또 얘기하면서 대단한 실망감을 펼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bcd가 맞춤표 있는 문장보기 쩜쩜쩜쩜쩜 있는데 주어가 너무나 똑같다 하게 받칠 정도로 이러면 뒤가 중요합니다 disappointed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의 맥락과 그 감정선이 물론 거기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selection 선택권에 대해서 이 제품의 종류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한 양 양 그리고 very affordable 진짜 싸다 짱이야 take longer 오래 걸릴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 이쪽만 잡아도 의미가 안 잡히진 않거든 근데 우리 언니께서 세라믹 타일 뭐 오퍼를 하신지 좀 보고 있었는데 구석에 있는 그 셰프 어쩌고 어쩌고 하더니 드디어 저 문장이 들리고 그 바로 뒤에 끝났잖아 Do you really 이거 진짜니 실화야 Do you really have just a few 고작 이거 밖에 없니 고작 이거 패턴 밖에 없어 근데 끝에 또 빡 나와버리잖아 choose from choose는 선택하는 거잖아 일종의 패러프레이즈야 일종의 패러프레이즈야 그러니까 정답에 이로 빠르게 가주셔야 돼요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근데 마지막 문제 손님 저희가 최근에 빅세일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다 동이 났어요 그렇지만 we'll be getting more in next week 다음 주에 더 입고 되는데 so it would be better to stop by again 그때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임재정답은 세일을 누려라 온라인 매장으로 가라 different section 다른데 좀 찾아봐 다른데 다른 코너로 가서 봐 저기 말고 저기 구석 말고 저기 중앙 가서 찾아봐 이거 말이 안 되죠 결국에 coming back another day 에서 another day가 next week에 오실래요? 그 다음에 another day랑 또 깨알같이 stop by라고 해서 아까 들렸기 때문에 stop by도 멈추다가 아니라 들르다 방문하다잖아 그러니까 stop by가 come back이 되면서 정답이 d가 됩니다 61번이 생각보다 패러프레이즈는 됐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수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겠죠 뭐야 얜 또 표가 있어 근데 표가 있는데 이렇게 표가 나오는 귀요미를 하지만 전혀 귀엽지 않은 귀요미를 시각정보에 연계하기라 그럽니다 세 문제 다 시각정보로 보는 건 아니고요 보통 62번에서 70번 사이 끝쪽에 몰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look at the graphic이라는 말과 함께 딱 등장하는 저 문제가 바로 화근입니다 그래픽 보시오 그래 봤다 which field 어느 field 어느 부분에 will appear 나타날 것인가 어느 분야가 나타날 것인가 부분이 above 위에 submit 라고 하는 글씨 위에 어떤 내용이 보일 것인가 after the request change 요청된 변경사항 후에 무엇이 보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country는 빼요 오답입니다 저게 어떻게 정답이 됩니까 딱 봤을 때 신이야 우리가 lc를 전혀 듣기 전부터 눈에 보여 버려 submit button 위에 above에 있는 거는 country거든 지금 근데 country를 뭘 문제로 들으라 그래 다 보이는데 결국에 이 표는 망그라졌어 애초에 이건 이제 옛날 표가 돼버리고 구식이 된 거고요 바뀌었어 답이 아니야 빼버려 아니야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질문하고 표를 봤을 때 표가 항상 이런 시탈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표가 나왔을 때 딱 봤을 때 어? 뭐래요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안 먹이겠다는데 이런 거는 취업 버리시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각정보영계형은 곧 죽어도 청취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귀로 정말 잘 들으시든 결과적으로 귀로 들은 거로만 정답이 나올 수 없게끔 다 해놓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시각정보영계형은 여기 abc에 있는 보기에 발음만 무조건 들었다고 해서 정답으로 바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써져 있지 않은 교묘한 다른 역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져 있는 단어 자체 말고는 다른 단어도 딱히 없는 시각정보영계형은 역정보를 들을 게 없는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거를 다 들려줄 겁니다 약간 헷갈림 있을 겁니다 그래 봤자 표가 있다고 해서 준비 시간이 35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 문제 모두 15초 내외로 준비하시고 준비가 종료되면 재생을 누르세요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web page Alicia, I saw you sitting down with Miss Buchanan in the conference room just now how did it go? it went very well she likes how the website is looking so far and said she's glad she hired us to build it great did she request any changes? a few for example on the create account page she wants us to remove the country menu entirely and switch the positions of the username and password fields sure that's easy well tomorrow we also need to make some tricky changes to the forum pages so that it's easier for users to respond to each other's posts and comments I'll email you the details number 62 what was the woman doing earlier? 저는 개인적으로 63번보다 64번이 더 압살적이라고 보고요 64번이 더 멋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유형에 있는 문제만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기존적인 유형 더 일반적인 유형에 실수와 감점이 없게끔 해주시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박혜원 재청취 타임이 왔으므로 재청취하면서 정답이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licia, I saw you sitting down with Miss Buchanan in the conference room just now how did it go? it went very well she likes how the website is looking so far and said she's glad she hired us to build it great did she request any changes? a few for example on the create account page she wants us to remove the country menu entirely and switch the positions of the username and password fields sure, that's easy well, tomorrow we also need to make some tricky changes to the forum pages so that it's easier for users to respond to each other's posts and comments I'll email you the details 네, 이 문제 챌린징 했어요 나름 저는 자, 이제 스크립트 건너뛸 것이야 됐어, 답도 건너뛰고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What does the woman doing earlier?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 약간의 의심은 오히려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 님께서, 여자 님께서 무조건 100% 말한다는 건 확실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What was the woman doing earlier? 여자가 일전에 뭐 하고 있었어? 좀 전에 뭐 하고 있었어, 여자가 혼자, 여자 혼자 얘기하는 거야? 남녀의 대화야 항상 쌍방의 interaction입니다 그러니까 What did the woman say? What does the woman mention? According to the woman What does the woman ask? 이런 식으로 여자가 직접 물어보다, 요청하다, 말하다 여자에 따르면 이게 아니면 혹시나 우리의 뒤를 확 때리면서 반대쪽이 얘기할 수도 있다 정도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얘기했지 Alicia야, I saw you 내가 너 봤지롱 Sitting down with Miss Buchanan Buchanan 언니랑 앉아갖고 있더라 너 앉아있더라, 컨퍼런스 룸에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잘 됐지? 메르고 있는 거야 그게 Miss Buchanan 언니가 설문지는 아니거든 Miss Buchanan 언니가 설문지 아니야 그리고 Miss Buchanan 언니랑 이 언니랑 한 대화가 demonstration, 소프트웨어 시연회 같은 어떤 박람회에서 부스 차려놓고 이건 아니거든 근데 Buchanan 언니 혼자랑 있는데 Buchanan 언니 한 명만 데리고는 그 멋들어지고 웅장한 개념의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이 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야 될 건데 결국에 conference 하느라고 있었을 거 아니야 Buchanan 언니랑 컨퍼런스 룸 안에 그러면 client meeting Buchanan 언니는 한 명의 사람이니까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conference를 통해서 meeting에 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paraphrase로 정리한 거고요 노트에 따로 이런 거 정리하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조금 힘들었다 뭐라 그랬냐면 어 이렇게 나왔지 for example 예를 들어 create account 저게 말이야 쓸데없는 거 읽어주고 제목 읽은 거 제목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뒤에 거기서 이제 이 언니께서 원하시는 게 remove the country 이거 쓸데없이 빼래 remove 뺐고 근데 아까 이미 우린 뺐어 country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switch the positions of the usual name 하고 password 좀 switch 하랜다 이러고 있다 password 니 올라가 usual name 니 내려와 이렇게 되면서 이 usual name이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와 버리지 얘는 사라졌으니까 그럼 서비트 버튼 바로 위에 뭐가 있는가 usual name 미치겠다니까 노안이 온다니까 근데 이건 lc의 의미보다 도래야 좀 느린 거잖아 바꾸고 난리치고 말으니까 그래서 칸막이가 이런 식으로 반으로 커텐 쳐지고 이렇게 정보 써있는 표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로 열로 순서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뭐 순서 바꾸고 뒤바꾸고 되게 많아 미리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런 걸 대비해야겠다 요거로 가세요 이게 어려웠죠 well tomorrow, 내일 we also need to make some tricky changes 좀 뭔가 tricky한 게 복잡한 거든 어려운 거든 해야 돼 to the forum pages and the forum pages에서 pages가 여러분 책 넘기는 pages가 아니면 보통 웹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foru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뭔가 공개 토론 같은 느낌의 장이라는 걸 처음서부터 아셨다면 더 좋을 순 있었어요 so that it's easier for users to respond to each other's posts 각각의 서로서로가 낸 포스트 게시글들과 comments 의견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respond to 대답도 하고 응답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반응도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we are the world를 만들어주면서 여기 웹페이지는 place 공간이 되는 거야 for discussion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discussion 때문에 만든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를 안 해준데 그게 그 얘기잖아 근데 여행이나 출장이나 모든 간에 그거에 대한 길 안내나 이런 거 아니잖아 directions 아니잖아 그리고 회사에 상품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에 낚일까 봐 그걸 걱정한 거예요 search the internet 인터넷 서칭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 탐색전이 아니라고요 forum 자체 그리고 response to each other's comments가 discussion 받아 낸 거라고 paraphrase 정리는 어떻게든 합니다 악에 받쳐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테스트 이외로 무책임하게 넘어갑니다 테스트 이외에서 53번에서 55번이지롱 53에서 55번 할 것이야 아무 준비는 없을 것이면 안 되지만 15초 이상 준비하면 안 돼 스탑하고 15초 내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재생을 누르세요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Katie, Ms. Spencer called this morning she loved her ideas for redecorating her living room and she wanted to get a final quote for the work I'm still waiting to find out if we can get the cherry wood flooring we want from the supplier if he has it, the price will be quite reasonable but otherwise we'll have to import it that'll make a big difference I understand well, since Ms. Spencer's budget isn't very flexible I'll prepare some alternative wood samples for her to choose from just in case we can't use her first choice number 53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이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 버리시면 큰일 나요 이거 진짜 안 돼 이거만 5만 년 걸리면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돼 자, 박해원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Katie, Ms. Spencer called this morning she loved her ideas for redecorating her living room and she wanted to get a final quote for the work I'm still waiting to find out if we can get the cherry wood flooring we want from the supplier if he has it, the price will be quite reasonable but otherwise we'll have to import it that'll make a big difference I understand well, since Ms. Spencer's budget isn't very flexible I'll prepare some alternative wood samples for her to choose from just in case we can't... 이거 큰일 나, 이거 이게 큰일 나 자, 이제 53번서부터 스크립트 이 무지막지하고 징그러운 스크립트를 건너뛴 후 정답 확인하고 자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엮었구나 누가 말하든 말하든 내가 임자야 어쨌든 간에 얘기하더니 어, 우리 고객님 누구씨께서 우리 아이디어를 참으로 마음으로 들어갔어 redecorating her living room 거실을 redecorate 해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흡족해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땅 보러 다녀, 또 또 아파트 분양해 real asset, 부동산 아니고 equipment suppliers가 되면은 장비 장비 같은 거를 갖다가 공급하고만 근데 제가 봤을 땐 데코레이트 하는 것 자체가 실내 장식한 게 아닌가 living room이 거실이니까 인테리어잖아 그래서 정답 C로 가고 consultant 가 뭐 상담사든 뭐든 간에 일단 moving이 되어버리면 이사가 되잖아 이사한 거 아니잖아 paraphrase redecorate room interior designers 정리하고요 자 이제 중간 문제나 싫대도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싫대도 근대 나온대도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어려운 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노안이 온다 누구나 근데 이 문제를 맞추는 것도 물론 가산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밑에 문제를 누가 잘 버텨준 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말하는 부분에 never make a big difference 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아까 이 문제만 다시 얘기해 주면 자 눈이 빠른 사람이 살아남아 redecorating her living room 이라는 말 하자마자 오빠가 바로 뒤에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탕탕탕 딱 결정하시고 이제 우리한테 final quote q-u-o-t-e final quote quote는 estimate 동의어입니다 견적서 줄에 견적서 거기서부터 이미 냄새가 나요 직원들 좀 더 도와주게끔 나의 권장과 권고 추천은 받아들이게 몇몇 치수를 좀 재벌서 가로세로 final price price quote 이미 냄새는 났었고 근데 아 일단 서플라이어 측에서 cherry wood flooring 받을 수 있는지 바닥재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우리 그 공급업자가 그 cherry wood flooring을 갖고 있으면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reasonable 해지거든 근데 안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래 공급업자가 그게 없다 그러면 difference는 여러분 삶의 질의 변화 차이점 이럴 때도 나오지만 price의 gap을 갖다가도 되게 말을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difference라는 단어는 차액이라는 의미라도 많이 쓰여요 이거 자체가 온몸으로 쉬야 근데 그 앞에서 힌트가 줍줍이 안 된 거지 우리가 우리가 너무 첫 번째 문제에서 느릿느릿하게 내려오면서 자 이제 55번 대놓고 그랬다 오빠가 I will prepare some alternative with samples 그러면 내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with samples 내가 좀 이렇게 해보고 샘플이 그대로 확 뿌려서 나와버렸어 paraphrase 정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어 느낌이 오는데 틀린 것 같은 그러면 빨리 정말 인정하기 싫겠지만 너무 싫겠지만 밑에 문제라도 맞추잖아 이게 돼야 돼요 56에서 58번이야 테스트 이외야 스탑하시고 준비가 끝난 후 재생을 누르세요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banquet next week me too it'll be nice to be able to recognize the employee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ompany's success this year yeah but we still haven't completed the list of award recipients have we? not yet most of the categories had a clear winner but for employee of the year I really don't know what we should do it was hard enough narrowing it down to mr davis and ms reed they both deserve it how can we choose just one? we've got to find a way how about meeting with anthony lindale the manager of their department his perspective should be valuable what does the woman suggest doing? 역시 ing book이니까 자신감 있게 뒤쪽을 잡고 너무 강박을 부리고 달지 말고 근데 이 문제만 유독 woman's dress 여자가 제안한 거니까 이 문제만큼은 여자에게 영역을 고유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타이밍 확인해야지요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banquet next week me too it'll be nice to be able to recognize the employee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ompany's success this year yeah but we still haven't completed the list of award recipients have we? not yet most of the categories had a clear winner but for employee of the year I really don't know what we should do it was hard enough narrowing it down to mr. davis and ms reed they both deserve it how can we choose just one? we've got to find a way how about meeting with anthony lindale the manager of their department his perspective should be valuable 끝나는 굴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스크립트의 원천은 바로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세 명이서 난리야 정말 남남녀 괜찮아 남자 1 남자 2 여자 이렇게 구별할 필요 없어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들어버리세요 괜찮아 3인의 대화라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정답 타이밍 확인했고요 자 첫 번째 문제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banquet 듣자마자 심장이 약간 흥분이 왔어 banquet은 연애입니다 근데 연애는 낮이나 아침에 못해요 보통 어두침침할 때 합니다 그리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이 정도는 아니야 굉장히 열심히 먹어져야 돼 왜냐면 되게 고급진 음식과 함께 할 수 있을 환경이 높고 샴페인 뻥 터뜨리고 난리 나 그래서 뭔가 연애라고 하는 게 뭔가 성대한 dinner 또 paraphrase는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저는 bank course을 듣자마자 일단 반점 흥분한 상태로 살짝 동그라미로 영역 표시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me too 우리 오빠 2번께서 it would be nice to be able to recognize employees 라고 하는데 recognize는 사람을 recognize 한다는 건 치아하고 표창하다 의미까지도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한참 있다 awards까지 안 가셨어도 awards를 표현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C로 갔어요 banquet dinner recognize awards 정리한 거 보이시죠 요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 speakers을 또 묶어서 하니까 또 we are the world 아냐 누가 얘기할지 내가 알 봐요 어쨌든 들리면 정답 갈 건데 막 대화를 하더니만 most of the categories 대부분의 categories는 clear winner이 다 정해져 있는데 아 나 employee of the year 그쪽 부분은 내가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아니면 what we should do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게 갈 길을 못 잡았지 결국에 결정장애가 온 거다 making a decision 돈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budget 세부정보 교통수단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D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woman suggestion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여자가 대놓고 끝에 명쾌하게 how about meeting with Anthony Lindale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런데 Anthony Lindale를 대놓고 동격으로 the manager manager 나머지 사람 취급도 안 해 manager supervisor 제가 아까 처음에 이론서부터 말씀드린 대표적인 paraphrase of it입니다 그리고 how about은 단골적으로 질문은 늘 스즈아스로 바뀌니까 항상 보기만 정리하지 마시고 뉘앙스를 질문에서도 정리하는 괴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치겠다 실내 그림 평면도 배치도 도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이런 거 나오잖아 A씨가 문제가 아니고 눈이 미치겠어 내 방도 아니고 낯설어 그런데 어떻게든 준비 시간 짧게 준비하셔야지 길게 준비하면 누가 못해 그죠? 15초 내로 준비하세요 준비 끝나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questions 65-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diagram Dr Choi, the bamboo palm we ordered for the waiting room just arrived it's already in the pot so we just need to decide where to put it let's see how about that corner between the sofa and the TV that's an awfully small space what would you think about the corner next to the magazine rack that way the leaves will have more room to breathe sure that's a good idea and you're going to be taking care of it right? yes that's right yes that's right ABCD 보기 그대로 드려주면 거의 낚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BCD가 아닌 다른 단어를 완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space ABCD 빼고 보면 나름 깨알같이 귀여운 TV 그리고 entrance 입구 door to exam rooms 시험장 방 그 다음에 magazine rack reception window 이거 갖고 장난치겠거니? 라는 장난은 버텨야죠 근데 질문 좀 봐서 여자가 놀 거구나 그럼 남자가 놓진 않겠네? 남자가 낚시를 담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오면서 정답 나오는 타이밍만 확인해보죠 Dr. Choi the bamboo palm we ordered for the waiting room just arrived it's already in the pot so we just need to decide where to put it let's see how about that corner between the sofa and the TV that's an awfully small space what would you think about the corner next to the magazine rack that way the leaves will have more room to breathe sure that's a good idea and you're going to be taking care of it right? yes that's right the nursery included a little booklet of care instructions with the delivery I'll look over it this afternoon it's already in the pot 넣어놨어요 지금 화분에다가 이렇게 얘기한거지 그러니까 정답 뭔 탁상용 램프처럼 서있는 램프야 뭐가 코트걸이야 뭐가 스몰테이블 bambu pan plant 바꿨잖아 paraphrase 그 다음에 중간문제 아우 정신없어 근데 아까 오빠가 이랬어 이거 TV랑 소파 사이에 넣는 거 어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질문은 여자가 넣을 것을 물어봤는데 그죠? 근데 TV랑 소파 사이에 또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 TV를 오고 소파는 왜 안 써져있고 이게 소파인가 이거 테이블인데 막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소파는 보이지도 않는구만 근데 소파 이거다라는 쾌감을 느낄지도 없이 뭐래 언니가 뒤에 what would you think about the corner next to the magazine rack? 이게 왕건이지 magazine rack 옆쪽에 next to 옆에 코널이 어때? 그럼 space b가 어때를 대놓고 얘기한거잖아 근데 space a도 되잖아 쟤도 코널이잖아 아니죠 space a를 얘기할거면 아마 제가 봤을 땐 reception window 하고 magazine rack 사이를 between으로 연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널은 딱 그 한쪽의 구석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b가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afternoon 질문에 등장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시점 키워드는 등장하자마자 정답을 뾱 뱉어내 버리는 괴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괴력이냐면 간혹 가다가 문제 정답 나오는 타이밍이 바뀌는 최악의 상황을 치달았을 때는 질문의 끝 어휘가 시점인게 들리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 나머지 문제는 버려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질문의 끝 어휘는 신경을 쓰세요 근데 언니가 얘기할 때 the nursery가 나왔는데 nursery는 뭐 타가소 같은 느낌의 유아 돌봄의 느낌도 있겠지만 묘목이라는 느낌이 있어 어린 나무 묘목 근데 그것이 a little booklet 조그마한 안내 책자가 있더라고 거기에 어떻게 이걸 내가 잘 케어하는지 instructions가 있더라고 내가 그걸 look over 할게 afternoon에 look over는 검토하다 아니면 상세히 읽어보다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read instructions로 뾰로롱 바꿨지만 instructions는 그대로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look over과 read를 정리할 것이고 얘가 정답인 이유는 그냥 들려서가 아니라 afternoon하고 딱 붙었으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무책임하게 47에서 49번이 뭔 말이냐 하면 테스트 3회다 근데 저는 최대한 지금 1파워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라고 해서 script하고 단어가 바뀌는 거지 이 흐름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흐름이 자 47에서 49번 stop 하고 준비하고요 테스트 3회에서는 정말 야박하게 두 개 들어보죠 지금 이 영상 1시간 예고돼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짜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 stop 하고 준비한 다음에 재생을 눌러야 돼 그죠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For our product launch, I got a demonstration model of the new toaster oven I'll focus on how it complements our current lines of juice makers and microwaves That's terrific, Dean. And how are the rest of the event preparations going? We're inviting key editors of trade publications so our audience size keeps growing There could be a problem with seating Oh, Jen can help. She showed me a useful website, SeatingSmart.com It helps plan seating layouts. Right, Jen? Right. Dean, I'll walk you through all the site's features. Let me open it on my laptop Number 47 이번에는 또 남, 여, 여구나 근데 남, 여, 여인데 그 여, 여 구별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귀찮게 이름 나왔어 Jen, 우리 Jen 그럼 Jen이 나와서 어 난 Jen이야 나는 Jen인데 오늘 Jen 배고파 이렇게 너무 과하다 내교를 떨리게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Jen을 부를 것이고 그러면 Jen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댓글을 한다? 걔가 Jen이야 근데 Jen이 뭘 해준다고 그랬는가? 이 질문이니까 Jen이 영역을 가져갈 것이야 저 문제는 그죠? 나머지 두 문제는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중간 문제는 man say로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자 목소리만 집중하시고 첫 번째 문제야말로 누가 말할지 몰라 먼저 말하는 애가 임자야 For our product launch I got a demonstration model of the new toaster oven I'll focus on how it complements our current lines of juice makers and microwaves That's terrific, Dean And how are the rest of the event preparations going? We're inviting key editors of trade publications so our audience size keeps growing There could be a problem with seating Oh, Jen can help She showed me a useful website Seedingsmart.com It helps plan seating layouts Right, Jen? Right Dean, I'll walk you through all the site's features Let me open it on my laptop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보기는 다들 목적어를 더 듣기 좋아하고 신경을 씁니다 다 목적어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features가 들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features만 들리고 100% 정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동사 원형이 틀어지면 정답 안 돼요 정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사 원형 시작 보기는 동사 원형 부분도 신경을 꼭 같이 써주세요 첫 번째 문제 스피컬들이 어디서 일하냐 토스트 오븐 만들고 난리 났다 정말 근데 토스트 오븐이면 토스트기 아니야 토스트기면 어디서 써? 부엌 주방에서 그게 kitchen appliance 가전제품이긴 한데 보통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manufacturer 이게 맞는 거지 언론 관련 organization shipping, 배송, 운송, 컨벤션 센터 대규모 회의 열고 막 이런데 모형 토스트 오븐, juice maker, microwave 이런 식의 단어가 계속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건 계속 모아 하는 거야 계속 kitchen appliance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 문제 남자가 얘기하는 거에서 we're inviting key editors 우리가 지금 뭔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고 다 핵심 에디터들을 다 그냥 trade publication에서도 그냥 key editor들만 모으고 있잖아 그 사람들 초청하는 거라서 이게 audience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고 지금 size가 커지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there could be a problem problem 대놓고 얘기하고 problem with setting 이 사람들을 다 소용하려면 우리가 쓰는 공간이 문제가 있겠잖아 결국에 number of attendees 참석자 수에 문제가 있는 거지 시간, 돈, 음식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답 C로 가고 audience size number of attendees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리고 possible이라는 단어 못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there could be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could be는 약간의 추측이나 예상을 담는 그럴 때 많이 쓰는 조동사 라는 걸 캐치해서 possible의 의미를 담았구나 요거까지도 근성으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paraphrasing 그 다음에 49번 jen을 불렀어 jen이 도와줄 수 있어 거의 협박적으로 right jen 맞지 jen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 딘 그래 딘아 I will walk you through all the features 내가 사이트의 features를 너한테 walk you through 해 줄게 멋있네 features는 그냥 들렸잖아 근데 walkthrough 이유가 뭐냐면요 walkthrough에서 walkthrough는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뭔가 튜토리얼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직접 보여주면서 그게 walkthrough에요 그래서 walkthrough가 아주 디테일하게 explain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walkthrough하고 explain도 여러분이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고독점을 위해서 자 오늘의 마지막 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건데 완전히 길구나 장난 없다 그래도 15초다 59에서 61번까지 여러분 빠르게 준비하시고 마지막 거 한번 들어보죠 questions 59-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tanya have a seat so your email said that you have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company parking permit system that's right i'd like to suggest that we take the fee for permits directly out of employees paychecks instead of asking them to pay it separately that's an interesting idea tell me more well currently staff have to remember to go to the building and grounds department every six months to pay for their permits my proposal would save them that time and energy it sounds good to me but i'd like to know what everyone else thinks before making a decision i'll have managers discuss it with their teams number 59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진짜 어렵다 말이 길어서 그런가 봐 어렵네요 키워드 그는 거 확인하세요 number 60 according to the woman what is the advantage of accepting a proposal 솔직히 고백하자면 너무나 길어서 주어가 달라서 주어 그을 건데요 끄더위도 눈으로 같이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제 입장에서 number 61 what does the man want to know 시작이 다 WH 시작하는 의문사 보기는 기본적으로 앞에 쪽에 WH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뒤쪽도 같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좀 더 낚시를 맞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키워드는 다 그거 놨고요 제가 듣는 정답 타이밍만 대조해 보도록 하죠 어려웠어 Hi Tonya Have a seat So, your email said that you have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company parking permit system That's right I'd like to suggest that we take the fee for permits directly out of employees paychecks instead of asking them to pay it separately That's an interesting idea Tell me more Well, currently staff have to remember to go to the building and grounds department every six months to pay for their permits My proposal would save them that time and energy It sounds good to me But I'd like to know what everyone else thinks before making a decision I'll have managers discuss it with their teams Number 나 진짜 버퍼링 온다 나도 길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정답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 I'd like to suggest that we take the fee 우리는 피 를 갖다가 주차요금 가져가는 걸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permits 주차허가증 관련돼서 요금 가져가는 걸 갖다가 directly out of employees paychecks 그냥 직원들 봉급해서 바로 빼버러 그냥 뭐하는 거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separately 따로따로 그냥 그렇게 별도로 그 건 바이 건으로 달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봉급해서 그냥 차감해 버리자고 그래서 너 프로포셜 냈다면서 오빠가 처음에 얘기했거든 파킹이 너무 잘 들렸어 매력적일 정도로 근데 파킹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니가 새로운 제안서 냈다면서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파킹 에어리아를 새로 짓는 게 아니거든 이 매력적인 오답에 낚시를 버텼 써야 돼 복합명사 명사 두 개 붙어서 나오잖아 그러면 뒷명사가 중요한데 area 공간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시스템하고 돈 얘기하고 있다고 결국에 changing a fee payment method 돈을 수령하고 요금을 가져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걸 바꾸는 거죠 그리고 employee benefits 직원 복지 막 사대보험 얘기한 적이 없어 뭔 갑자기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야 첫 번째 문제부터 낚시가 있었다고 그 다음에 중간 문제 여자에 따르면 advantage가 뭐냐 장점이 아 나 너무 길잖아 너무 긴 문장 보기는 저는 앞에 주어랑 끄더위 위주로 빠르게 짝꿍을 지어옵니다 그래서 a 는 department 부서가 돈을 부서한테 돈의 도움이 돼 보기 b 는 manufacturing 제조 절차가 efficient 효율이 있지 보기 c public image 우리 대중들한테 비춰지는 우리의 기업의 이미지가 improve 좋아지지 보기 d staff inconvenience 근데 앞에 라스가 붙었으니까 직원들이 덜 불편해 할 거라고 이랬는데 well correctly 라고 얘기하면서 여자가 딱 대놓고 staff 라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 처음서부터 정신줄을 붙들어 맺지 staff have to remember to go to the building 지금은 이제 빌딩으로 가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every six months 마다 가가지고 그거 다 돈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내 proposal 대로 하면 save them that time and energy 이제 직원들의 시간도 좀 단축이 될 거고 쓸데없는 에너지 쓸 필요 없잖아 직원들이 야 나 a 로 가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staff 가 좀 더 덜 불편해 하는 상황이 올 거다 아 어려웠다니까 나도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남자가 알고 싶은 거 it sounds good to me 난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I'd like to know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대놓고 노 뺏기더니 what everyone else thinks 에서 what 듣고 낚시를 당했을까 봐 굉장히 what 발음도 짧게 했지만 혹시나 또 손 끼치게 잘 듣고 또 근데 다른 직원들은 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알고 해야 될 거 같아 내가 혼자 독불장구처럼 이렇게 결정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뭘 하네 만에는 알 바 아니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whether other people agree with him 내 의견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한지 안 하는지 이렇게 돼 버리잖아 어렵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이건 제가 들어도 어렵네요 근데 정답은 C로 갔습니다 오늘 처음 part 3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려 3회분에서 제가 랜덤으로 트리다 보니까 아웃피스에 달하는 걸 해드렸어야 됐고 시간을 오래 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각오를 하고 얼굴에 버즙이 피겠군 이라는 생각하고 왔지 이걸 누가 영상을 끄겠다라는 강력한 믿음과 함께 정말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나머지 part 3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에 키워드를 선점하면서 억지로 느린 눈을 좀 더 단축시키는 선택적 읽기에 힘을 들려주시고 질문을 오히려 꼼꼼하게 잡아주세요 오답은 낚시도 많으니까 시각정보 연계형은 들어서 맞추려는 욕심보다는 교묘하게 다른 걸 삭쳐서 들려주는 걸 우리가 찾아줘야 되고요 패럴프레이즈가 거의 다 해먹죠 그러니까 단어 바뀌는 뾰로롱 그거에 지처하지 마시고 근육을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별도 노트에 반드시 그 단어끼리 뻑뻑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게 힘이 생깁니다 시험장 가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회차에서 part 3 한번 더 하겠습니다 part 3 하기 전까지 확실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또 좋은 part 3 문제들 발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또 다른 회차에서 part 3 문제들 발견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part 3 문제들 발견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part 3 문제들 발견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part 4 문제들 발견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part 5 문제들 발견됩니다 Whatever阻 Mister